아미도 보고 좋은 모데도 하고 누이 보고 매부 좋고 꽃먹고 알먹고 님도 보고 뻥듣었다고 나이스! 이번 앨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이번 앨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방탄소년단은 트리트 아istol 돈까 초 가능하십니까 3개를 넘어주면 붕的 고관절 아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나 어린이 한명은 타고놀겠다 5회는 안좋아했나요? 너 볼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어떤소리예요? 오물오물 오마이갓 오마이갓 함락 티티 우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너무해 너무해 둘 셋 샤샤샤샤 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비큐로 저 걸을 때 비큐로 보니까 다들. 항상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Strong power, thank you. 뭐라니? 동시본이었다, 아닙니까? 와, 내가 알았잖아요? 나 되게, 되게. 나 여기로 와, 방금을. 아니, 정신이 우리 아미들한테. 또 이렇게 랩퍼가 친절하게. 네, 아. 되게, 되게. 나 여기로 와, 방금을. 아니, 정신이 우리 아미들한테. 또 이렇게 랩퍼가 친절하게. 네, 아. 바로 바로 저희 리더, RFC를 하지. 아니, 이거 안 된다 말로. 헛바. 이거 안 된다 말로. 헛바. 야, 이씨.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와, 아. 그, 누구, 누구 서보이. 우리만 선. 누구 서보이. 우리만 선. 서브! 나왔습니다. 서브! 나왔습니다. 서브! 나왔습니다. 야, 메추리알 두 봉지 왔단 말이야. 하하하하. 뭐야, 약간 버릇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머리도, 머리도 판발이라서.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걱정하지 마. 체인지. 성공. 어, 0점. 어, 0점. 체인지라고 했습니다. 0점. 오케이. 어, 오케입니다, 0점. 어, 오케입니다, 0점. 어, 오케입니다, 0점. 어, 오케입니다, 0점. 와, 대박이다, 아. 와, 맞아맞아. 와, 대박이다, 아. 와. 아, 아, 아. 아, 저거 지금 못 뽑는다. 느버두, 너를 좋아해. 느버두, 너를 좋아해. 어허아. 점프. 하하. 하하하하. 아아, 하하하하. 갓난아웃 갓난아웃. 하하하하하핳하하. 야 이 주위에서 간다 하하하하. 야 근데 우리 어디서 안아. 아냐. 아냐 말이 안 되잖아, 이 취미.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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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케 레드 카밍스 R, 레드 오션, E, 에드 오션, D, 드랍 이드 오션 지민이 표정이 좀 어때요? 아 지민이 자꾸 장난쳐요 거기서 막 거기서 밀고 있어요 막 거기서 밀고 있어요 어 메이크업이 4분의 1만 됐어요 야아 난 형의 따라쟁이에요 나는 형의 따라쟁이에요 이야아 잘 붙어있어요 국수들이 왜 이렇게 잘 붙어있어? 안 내려진 거 가이가 이뻐 아야 시야 이게 무거워 아야 시야 이게 무거워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뽑아 첫 번째는 아 너 야 등대해 윤기야 야 야 윤기석은 야 이거 못 잡은 거 어떡하냐 여기 왜 모였나요 저희가? 여기 저희 그거 하기 위해 왔죠 그거 뭘까요 그거 이제부터 윤기씨가 설명했겠군요 고 윤기! 윤기 설명해줘! 여러분 사실 몰랐겠지만 이 생일 파티 제가 기획한 겁니다 아 진짜요? 진짜? ah 진짜요? 고기 judging 하하하하하 보컬 형 아 진짜? 요! 고! 어헤하하하 아야 아 financi연의 시험으로 따라하냐 이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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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잘생겄낮 isso 제이홉인데요? 제이홉! 스가 incrédible! 괜찮아? 알아요? 팍스 브레이크? 파스프레이커? 와 대박이다 왜왜왜왜 나 못 봤어 와 대박이다 저희 양념소스가 요리보다 더 큰일 요리보다 음식은 될 거 아닙니까 음식은 될거 아닙니까 오늘까지Did café 잠 왜왜왜왜왜왜 저 seben요 왤아왜왜왜왜왜왜왜 아니야 이러면 yer 시언왜왜왜왜 근데 조금만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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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공손해지자고. 자 두 손 모으자. 다들 공손해집니다. 다들 그. 형은 포트트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선수인 줄. 왜 그래. 자 갈게요. 목표 나. 자 목표 나. 줄 안 줄. 네. 흠 흠 흠 흠 bumps b streamline 8 야 내 캐릭터 이상해 야 내 캐릭터 이상해 야 내 캐릭터 술 먹었어 볼링은 혹시 무슨 한자죠? 볼링볼의 링가링? 우리 진짜 운동하면 안 되겠다 오 야 너무 쎄 야 선생님 이거는 하기가 너무 심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받아야 해 아니 선생님 어떻게 받아야 해